그러니까 터질 수는 없대. 난 그 사실에 누구야 하냐는 믿어보니까. 죄송합니다. 나완 할지. 이제 우리는 회사를 보지 사랑하지. We love our... We love our... 아, 진짜. 아, 유진이 형 갑자기 훅 들어오면 되네. 그러니까, 이제 뭐라고 할게 하네. 아니, 특히 담임이랑 나랑 제이홉은 이 회사 많이 사랑하잖아. 아, 그럼, 사실. 나머지는 뭐. 아, 나머지는... 어, 민은. 그 나머지는 사랑... 둘 해도 되는... 맞아, 나머지는 사랑해도 되는 사람아. 나중에 알게 될까 봐. 나들 뭐. 뭐야, 안 깨딱 얘기했으면. 아, 나 이해했다. 아, 그래. 아, 우리 센스 왜 이렇게 더 살았네. 너도 워낙 사랑하고. 그치. 이제 막 우린 막 불타오르잖아. 그치. 난 회사 진짜 사랑해. 좋아. 자, 아무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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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그냥 농담. 농담, 농담, 농담. 내, 스키니. 뭐야. 이게 화가. 아무튼. 정말 오늘 맛보기로 대면 공간을 해놨는데. 저기 있었고. 아, 이게 저도 간만에 영어를 사람들 앞에 선가니까 제가 말에 안 나와. 그래서 좀 제가 공연 때 버벅돼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. 아, 이제야. 말은 없더라. 한국말로 소화하시면 다 안 들으셨는데. 내가 이때까지 본. 아, 이제 과연으로 알아서. ilo. 이게 바로. 아, 네. 아, 네. 아이, 너. 땡큐로였어. 아, 네, 하는 것 같다. 아, 네. 모두가 또 다수없으니까. 오, 슬서. 아, 한 모공. 아, 네. 아, 네. 내가 아직 피곤할 수 없어. 아, 네. 우리 너무 아침 다 60일 이들어 있잖아. 너무 오랜만에 공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는 다운 너무 좋다 뭐냐 아무튼 뭐 철다 아자고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저 아 그 아티스트 5 2 0 한 벌로 오므를 우리의 가사 하세요 어 이거를 미국 대비 4년만에 받을 줄은 상상 아 진짜 여기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정말 뭐 뭐 어떻게 사는 바늘 지금 모르겠지만 그 저의 장사 4년 전에 정말 그 대기 조차 무서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4년 만에 이 계산 올해 가수 사 에 아까도 앞으로 방금화 더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는 무섭지 아프고 즐겁게만 있겠어요. 지금의 그림이도 한번 노려볼 만한 거야. 그래서 24일 날 이제 저희가 노린 팀을 시켜보잖아요. 빨리 그대로는. 오늘 아주 고마워. 좀 좋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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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저희 영상도 나와 가지고 그렇죠.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, 악수는 뭔가 할 것 같아요? 남자 不是. 남자 남자 사람이 머리를 쥐어 잡았으니까. 이게 뺏어가지고. 뭔가 할 것 같아요. 그 날. 그럼, 저희는 또 부리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리셋 도사의 품에 보이네요 하나 4 아 근데 이제 뭐 뭐 아 ken이 뭐라고 해야 하십니다 를ulle 가시게 하세요 마지막까지 암흑을 여러분과 함께 로미니 쌀한 분들을 받아 queste 거에요 아예 아 예 뭐 우리 뭐 이렇게 뭐 쉬쉬 하다 같이 보는걸레 그리저분이 바닥anten 왔으면 할수 있 으 말했다 다시 말해 그만 여러분 하시는 게 끝이 아니죠 야 왜 주걸로 나의 다 왔다 소원을 가입해서 뭐 아이가 나야 되겠다 나는 우리 와야 땅보다 지금 이 초 100만명의 이 아닌 분들이 지금 영상을 하라고 봤네 아예 우리가 우리 빨리 끝나고 가야 될 걸 볼 수 있을까 봐서 안 돼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진짜 이거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고 저 카메라 뒤에 1500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번 AM의 바이브 너무 좋아서 아 얘는 특히나 내가 뭐랄까나 난 뭐 오바디아 거랄까나 난 시작할 생각 아이고 저게도 좋고 내가 왔어 홍옹이나 기동옹이나 우리 사내치나 진짜 약간 그런 에디티드가 되게 좋아 공연 자체도 우리 팬들 너무 오랜만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달랐어 이제 한 일주일 안 남았나요? 그렇죠 이제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저희 몸 관리하고 목 관리하면서 준비 연습을 제가 오랜만에 약간 대면공원에서 살짝 얼탠 게 있었지만 이번에 막 갔으니까 콘서트 때는 막 그냥 오픈을 쳐서 막 그냥 그런 애로는 계란 한 번 타? 오늘 진짜 포커스 온 보여드려줘 계란 한 번 봐서 계란 한 번 타서 온이 뭐예요? 집중 어 뭐 하다가 쩌 갈라 다 아 아 뭐죠 어 으 5 ANY 뭐 어떻게 막 그다음에 제가 4년 마지막으로 해야. 진짜면서 끝내주죠? 유년 BOY 2년 submit 나 뭐가 뭐 할거야? 뭐 할거야? 그냥 짜서 내 수요의 일경은 안고 아 뭐 다 하나 자 뭐 뭐 뭐 할까 뭐지 아 뭐지 뭐 거짓는 으 뭐죠 보석 커서서 좋은 거야 아 뭐 그 아예 먼저 외이니까 사실 볼 수 말할 거니까 저 장사 먹자니까 형 형 많이 먹었어 우리거 다행히 없어 자 하다 하고 좋지 그 마우주 하나씩 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 문장 짜고 코사 포수 타카 왜 그 속에서 자 더 해 써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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